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다리, 다리. 자, 그럼 다리까지 가볼까요? 다리까지 간다. 천천히, 천천히 세게 젖지 마시고. 하나, 둘. 하나, 둘. 위에서 아래로. 아니, 잠깐만. 아니, 그건 방향이 도는 거고요, 누나. 야, 야. 그냥 앞으로 져셔야 돼요, 앞으로. 누나, 이쪽 져. 이쪽부터 져. 누나가 앞으로 져시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나는. 똑같이, 똑같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세게 안 져도 돼요. 저기 다리 방향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왜 안 가지? 왜 저쪽으로 안 가지 방향이? 아니, 이렇게 꺾으면 되는데 방향은 뒤에서 조절하는 거니까. 어, 일로. 자, 조금 더 돌아야 돼. 저 좀, 조금 더 돌아. 조금만 더. 쟤, 쟤 왜 앉은 거야? 저기. 아니, 저기. 아, 발이 조금 더 돌아. 쟤가 돌린 거예요? 쟤가 돌린 거예요? 자, 이제 가자, 가자. 둘. 지금부터야. 하나, 둘. 저희가 방향은 저희가 잡을게요, 뒤쪽에서. 창민아, 어디로 가니? 창민아, 너가 방향을 자꾸 못 잡잖니. 내가 방향을 잡았잖아. 아니요, 이쪽에서 잡으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잡았어. 인생! 네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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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렵다. 잘하고 있는 건가? 가만히 있어도 가는데. 누나는 가만히 있지만 뒤에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 뒤에는 노예야 노예. 가만히 있어도 간대. 아, 좋다. 꺾였어, 꺾였어. 창민아, 약간 꺾였다. 방향 잡아라. 내 탓이요. 나중에 카메라로 비교해 봐. 뒤에 얼마나 열심히 잡고 있나. 한쪽으로 도망가니까 옆구리 아프다. 지금.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혼자 너 쫓고 있는 기분이 있어. 아니, 뭐 배가 돌면 창민아. 안 나가면 창민아. 뭐 하냐, 창민아. 창민이는 낙동강 같은 청년이에요. 창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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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민아.